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와 지난주까지는 황금주도주 리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던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VTGNB 얘기 좀 드렸었고 일본기 호실적주 얘기 드렸던 DIO라는 기업도 이번주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려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섹터에서 얘기 드렸던 I3 시스템도 이번주에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받쳐줘야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꼭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소개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업종 그리고 황금 주도주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업종과 산업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관련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최바닥에 있거나 또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기술적으로 반등만 나왔고 아직 실적이 부각되지 않은 주가가 덜 올라간 기업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기업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오로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반등 끝내고 2차적인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대원미디어라고 우선 오늘 종목부터 먼저 오픈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이제 두 번째로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얘기 드릴 기업은 종목 코드 번호 039830 오로라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자체적인 이 캐릭터에 대한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효와 친구들, 이 캐릭터 산업군이 자체적인 IP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흔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1억 개 이상 판매를 했고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 캐릭터가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캐릭터 산업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뭐냐면 결국 이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영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음료 회사라는 조인해서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요. 문구라고 할 수 있는 펜시 쪽, 그렇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들어간 의류, 패션, 액세서리, 그렇죠? 그리고 이 IP를 활용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공연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체 IP가 흔행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적용처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최초의 이 IP를 만드는 과정까지의 비용이 들어가지 이 비용을 손익분기쯤에 넘어가기 시점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그 산업군이 바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관련된 산업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매출액이 다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한 영향력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영향력을 많이 못 끼치는 곳이 선진국들인데 미국, 그리고 영국, 홍콩 이런 쪽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는 이런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잘 영역을 침투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매출 버는 구조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 그리고 그 다음이 영국과 홍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환율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 드렸을 때 TNL과 인터로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환율 효과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동사도 당연히 미국 땅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일본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따 또 실적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때 매출은 주춤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좀 덜 했고요. 그 2020년을 바닥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일본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부분들을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일본기 실적 좋은 기업도 주가가 좋았다고 얘기 드렸는데 동사는 아직까지 좀 못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살짝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좀 미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 능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재무 안정성 보다는 이 회사의 성장성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이저로스라는 이제 장난감 문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프라인 쪽은 이익성이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임대료도 들어가고요.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들,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를 알리는 주요한 또 군, 중요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직접 보고 구매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80여 개국에 5만 개 이상 스토어에 3천만 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캐릭터와 관련된 IP를 가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85%가 자체 IP에 대한 매출을 통해서고요. 15%가 외부부를 활용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체 IP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건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IP를 하게 되면 거기에 로열티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 남는 이문, 이윤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IP를 가지고 있고 자체 IP가 성장한다는 건 이익성의 성장도 굉장히 큰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시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온라인 채널, 일본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라쿠텐 그리고 글로벌 미국 기업인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들과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위치도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매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3년에서 5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들을 2300여 개 회사 중에 찾아줄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면 그것도 100%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이 부분 QR코드가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통이라든지 그리고 저평가 성장주 조건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성장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로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88억이었어요. 그간 100억 원 이하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20년 코로나 때 좀 일부 타격이 있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2022년에 코로나 전인 2019년 영업이익률이 8%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1분기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6%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85억을 걷어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85억 원이었어요. 184억 정도가 됐는데 1분기에만 85억을 벌었다는 건 굉장히 올해 첫 단추를 꿰몄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주가에 반영이 안 돼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 또는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일회성 이익성도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환율 효과라든지 일회성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1분기 스타트를 잘 끊어냈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작년 비슷한 영업이익을 평균적으로 내준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40억에서 50억만 내주건 다 한다면 올해는 충분히 무난히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는 돌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에 부채비율은 136%였고요. 올해 1분기 보시게 되면 247%까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200 중반대의 부채비율을 좀 걷어내고 있어요. 솔직히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IP를 계속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부채비율은 높아졌지만 유보율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채비율은 이제 앞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2, 3, 4분기에는 좀 100%까지 100%대까지 내려올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동비율은 계속 높아질 거고 유동비율이 살짝 또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평균적으로 유동비율은 80%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100%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분기 실적 잘 꿰맸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들을 보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재무 안정성 지표는 살짝 불안정하다는 게 제가 판단 내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고 평균적으로 이제 PBR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선들 다 최하단에 위치했어요. 특히 이제 PR 밴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찾아봤던 리포트 중에 이 회사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다녔던 직장 옆에 있는 회사인데 강남 테헤란노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본사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기업을 판단할 때 많이 보는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PBR이라는 거는 BPS라고 해서 회사의 자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보문다고 한다면 PBR로도 싸다.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동산 부자회사 서부 TND가 있었습니다. 용산 그리고 인천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이런 거는 모멘텀이 되면 땡큐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두시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전에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금강공업은 이번에 이번 주 이제 재건주 관련된 모듈러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갔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방송에서 못하는 기업들 소개를 노란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다시 한 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으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푸시 알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성장줄 찾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로직을 만들어서 검색식을 만들어놨습니다. 오셔서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대원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IP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을 대행하면서 라이센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모멘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 때 올해 3분기 때 일본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님이 10년 만에 은퇴작을 만들 것 같아요. 제목은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부분들을 배급을 맡아서 우리나라에 할 것 같고요. 국내 개봉 일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탑 랭크되어 있는 캐릭터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도라에몽도 있고요. 짱구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유통사업들과 접목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진을 챙기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일본의 탑티어급 캐릭터에 대한 유통사업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양한 유통기업들과 다양한 플레이들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라인사이언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장장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그냥 그 팬덤들, 로열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소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동산은 또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시켜서 실적을 성장시키고요. 매출로 연결시켜서 주가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매번 얘기 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쳐다보지도 않고요. 주가 대비해서 많이 오버슈팅되어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 하락사이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확률 게임인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실적 좋고 바닥에 있는 기업들에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을 제가 주식헌터에 자주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에 대한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꼭 실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게 되면 이제 결국 대형주 부트 또다시 2분기 잠정 실적들 발표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테니까 지금은 대원미디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가 이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30억 중반 정도를 생각했는데 80억 정도의 영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히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램덩크에 대한 원작 만화책을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의 유통을 담당한 회사가 바로 대원미디어였어요. 결국에는 사실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에 대한 유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영화 쪽으로 진출해서 흥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만화책이랑 연결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일본의 탑티어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짱구 그리고 원피스, 도라에몽 이런 캐릭터는 유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램덩크라는 힌트작이 만화로 연결됐다. 만화의 줄로 굿즈로 연결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영화마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수지매의 문단속이라는 부분들 저 예고편으로 봤어요. 이제 영화 프로그램에서 알았던데 내용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되게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램덩크와 수지매의 문단속이라는 영화의 히트로 만화와 도서 쪽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러나 어떤 실적 분위기는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1분기 영업이익보다는 살짝 슬로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오른 실적 성장은 상반기에 잘 만들었다. 상고하자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끝내고 났을 때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보일 텐데 언제든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과 탄력성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시장에서 아머드사우루스라는 어떤 애니메이션 쪽 부분들 이번 2분기에 방영을 시작했고요. 공중파에서. 그 외에도 이 회사가 좀 잘했던 게 유희왕 카드 게임인데요. 디지몬 카드 게임이 이번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IP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급료라도 연결될 수 있고요. 의류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플래그십 어떤 부분들을 하면서 그런 스토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에 대한 부분들 그 IP를 통해서 매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RS로 수술을 나눠 갔겠죠. 하지만 이 최초의 부분들 IP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유통을 하면서 그 어떤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흥행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되게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 말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함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란톡에서도 분명하게 주식 컨텐츠 다루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얘기 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저는 뭐 헛은 종목들을 얘기 드리지는 않아요. 실적 좋고 탄탄한 기업들만 얘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오셔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분석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어떤 투자 스킬과 투자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결국에는 채널 추가하시면 푸시 알림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평가 성장주 저는 멀티프리 30배 이하고 실적을 성장하는 기업들 찾아주는 검색직 만들었다 얘기 드렸어요. 오셔서 영상 보셔서 설정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원미디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상 실적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20년, 21년, 22년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했고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포인트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24년보다 을의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좋게 그리는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4년에는 오히려 23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밀릴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데이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IP가 또 어느 영역에서 또 어떻게 또 새롭게 그게 매출에 연결이 되는지 기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23년까지는 계속 될 거다. 그래서 모멘텀과 아이템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비율은 50% 정도로 현저히 낮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2019년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유동비율도 2019년보다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숫자 12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재무환자사 지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도 이제 PR 밴드와 PBR 밴드 선을 보게 되면 PR 밴드가 더 하단 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대비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냈고 2차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접근하신다고 하면 천번 샀다가 내려오면 또 한 번 더 사겠다라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산업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 산업군이 사실은 사실은 실적이 잘 안 나온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컨텐츠 산업 다뤘던 두 개 기업이 있었어요. 사마 네트워크스라 뉴라는 기업이었는데 사마 네트워크스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시세가 한 번 났었고요. 뉴라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지금 제가 방송일 당시만큼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거래량이 한 번 나왔던 기업들은 분명하게 좋은 흐름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라는 부분들까지 뒷받침되면 더더욱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면서 오늘 44번째 강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던 저평가 성장주 검색기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말 좋은 기업들 소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2분기가 끝났고요. 2분기 끝다는 건 벌써 올해 한 해 상반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상반기 결산 마무리 또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